네 안녕하세요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전 9시가 아니라 10시 35분이네요 벌써 10시 35분이고 두산애너빌리티가 밑에까지 쭉 내려 앉았다가 위에까지 아래 꼴이 달려주고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어떤게 있는지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 라고 해서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 구독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캔들 이었어요 자 이 캔들 역망치 캔들 이라고 해서 주가가 상향을 할 때 역망치 캔들이 나왔다 20선을 지켜주면서 역망치 캔들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실 수도 있고 기억 안나실 수도 있는데 결국 보십쇼 얘가 오늘 캔들 말고 하루 전날로 이렇게 돌려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는 거죠 자 거래량 증가의 방향성과 캔들 우상향의 방향성이 동일하다면 이게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비록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좀 나오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 긍정적인 요인이 어떤 건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해서 좀 불편한 소식 하나만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에 이어서 두산도 지금 합병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금감원이 정정보도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산 입장에서는 합병을 추진하겠다라는 고집을 꺾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냐? 밥캣 주주님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주들한테 손실이 안 가게끔 정책을 피고 나서 합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너네는 손실을 봐도 괜찮다라고 양아치 짓거리를 이전서부터 두산이 해왔기 때문에 합병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 뭐냐면 두산의 기업의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제 로봇을 추진할 것이다 로봇에 대한 방향성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오늘 로봇 주식들이 많이 좀 올라갔죠 관심 종목 들어가서 로봇 주식들 보면은 전부 다 빨간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서 두산로보틱스 하나만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합병 문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식이 좀 그래요 그래서 3분기 또 이 소식도 나왔는데 자 어닝 쇼크 두산 밥켓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를 한다 보시면은 뭐 두산이 이제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이렇게 집어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자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아직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산 밥켓의 매출이 한 해가 1조 정도 납니다 그런 회사를 밑으로 집어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조로 가고 간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1조 매출을 내는 회사를 왜 없애느냐 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주주들의 불만이 지금 현재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1.2% 가까이까지 하락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조금 불편한 소식이었고 자 그러면은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어 저는 이 불편한 소식을 좀 더 풀 수 있을 만큼의 호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텔레그램 방 하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중요한 기사들 말씀을 드려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 힘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설한 방이 바로 복리의 마법 첫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루미르라고 있어요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루미르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날짜서부터 5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을 딱 보고 정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유를 드리면 당연히 뭐예요? 무료겠죠 그래서 공유를 받으셔서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분위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절대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기사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럼 여기에 올려드려서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해석 어쨌건 기사 내용만 이렇게 주구장창 올려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텔레그램 방 진입 방법은요 QR 코드로 카메라 켜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밑에 더보기 이 링크 하나가 있습니다 더보기 링크 켜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문자 1번 전송을 해 주셔야지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비공개 방이기 때문에 제가 승인을 시켜 드려야 돼요 승인을 시켜 드리려면은 이 뿌락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밟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문자 전송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두산의 노빌리티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왜 올라가는 것이냐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고 집계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99% 당선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트럼프가 정책으로 펼치려고 하는 게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이 SMR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애정을 드러낸 트럼프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AI 전력 문제로 인해서 지금 SMR이 해결사로 주목이 되고 있다 라고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AI 업계에서는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지속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낸 만큼 SMR이 AI 전력 부족 문제에 해결사 역할을 해 줄 것이란 기대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리스 같은 경우는 IRA를 강화를 한다고 했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SMR을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겼죠 그쵸? 그리고 SMR이 차세대 전력 공급원으로서 부상을 할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SMR이 지금 설치가 된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이게 선반영이잖아요 악재든 호재든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와줘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이 있어야지만 AI 발전이 있는 거고요 AI 발전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로봇이든 뭐든 자율주행이든 테슬라가 또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율주행을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테슬라와 손잡은 게 바로 트럼프였고 테슬라 쪽으로 좀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방향성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테슬라 또한 나중에 원자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AI 발전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원전입니다 지금 원전의 개수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개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난을 해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AI 발전이 무궁무진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봐야 되는 또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어디에서 말씀을 드려요? 복리의 마법 두 번째 방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어떤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두산앤어빌리티 5일선 깨트리지 않고 현재 골든크로스로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로 두 개 다 이렇게 좀 올바른 상태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분봉 차트를 딱 봤을 때요 60분 봉에서 다시 한번 구름충을 뚫어 주었고 다시 한번 얘가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현재 포지션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어디까지 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저는 22,000원까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이 나오겠죠 21,500원 혹은 21,000원까지는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공유를 드릴 것이다 여기 텔레그램 방 안에서 공유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두산앤어빌리티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요런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치 채실 겁니다 자 반도체 섹터가 만약에 크게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크게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영원히 올라가는 줄 알아요 상승장일 때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는 섹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요 파악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어떤 솔루션을 드리고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현재 투자를 하면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다른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 볼 건데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차트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검은색 선 이렇게 쭉 그은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려 가지고 이때까지 대보면 11월 5일 화요일까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 같은 선을 딱 보면 이제 등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82.45%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시점에서 이 화살표 하나가 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 올릴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는 저만이 쓰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세력 매수 신호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력 매수 신호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표는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ACD 아니냐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세력 매수 신호 보이시죠? 레몽레인 차트고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했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차트를 한번 쭉 돌려서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행보로 갑자기 횡보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이때도 한번 쫙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횡보하면서 갑자기 얘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점상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가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과 주가가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갔잖아요 그러면서 흘러가다가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을 9월 23일 월요일날 드렸단 말이에요 복리의 마법 두 번째 방에서 드렸던 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월요일 원픽 종목 레몽레인 그리고 매수 12,000원에 매수하시고 30% 비중 두셔라 10시 35분 장중에 드렸습니다 장중에 12,000원이면은 장중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게 만약에 종가상으로 매수를 해도요 괜찮았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5일 화요일까지 상승률이 82.45% 상승이 나왔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때 바닥이었을 때였습니다 바닥이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잡아 드려 가지고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잖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때 보시면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리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부연 설명은 제가 생략은 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복리라는 개념은요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내가 원금과 플러스 이자 이 이자를 곱하기로 불려가는 게 바로 복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드머니가 현재 100만원 밖에 없다 혹은 그 미만 밖에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스타트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100만원 밖에 없다고 했을 때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은 거고 100만원에서 200으로 만들 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때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200에서 400, 400에서 800 1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캡파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재봤더니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사람마다 물론 천차만별이에요 2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3개월 만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억을 만들기까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 드리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혼자 하실 수 있도록 독립시켜 드리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몬 레인을 제가 여기 복리의 마법 두 번째 방에서 드렸던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기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기회가 왔을 때요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기회는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고 합니다 독립의 마법 솔루션 자체가 여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기회 한번 좀 잡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 한 2024-2025년 1년 정도 좀 중장기 종목으로 안전 종목으로 가져가고 싶은 종목 하나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현재 복리의 마법 억대 자산가로 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안전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3. 위험관리가 부족해서 자꾸 손실이 나시는 분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에 집중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갈 때 크든 작든 항상 이 결과를 내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결론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에 걸맞는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좋은 결과는요 좋은 결과는 올바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게 이어져서 이게 곧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나쁜 결과는요 이전에 잘못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래가 불안, 포기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좀 나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나는 왜 못 벌고 있지? 라고 대부분 99% 정도의 투자자들이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 솔루션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걸 도와드리고 올바른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복리의 마법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내셨던 분들이 솔루션을 받고 지금은 이제 계좌가 전부 붉게 물들었는데 인증을 해주신 걸 화면에 제가 여기저기 캡쳐해서 마음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는 지금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주식 투자하기가 겁난다고 생각하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복리의 마법 텔레그램 두 번째 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언제 들였었느냐 2024년 8월 6일 화요일날 들였었고 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들였었고 차트가 바닥이었을 때 이때 잡아들여서 여태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154.13%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셀레믹스 종목 뿐만 아니라 지금 미코 바이오매드도 104.65%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디지캡 같은 경우는 68.91% 상승 우정바이오 165% 상승 F&가이드 422% 그리고 제닉 669% 그리고 태성 863% 한일단조 86% 그리고 전진건설로봇 38.31% 상승이 나왔었고 펜트럼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86.56%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과정이 좋은 종목들은 이제 결국에는 결과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안전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면서 살 것이냐는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복리라고 문자 신청을 해 주신 분들한테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두 글자 복리 우리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용기있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인데요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면에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이 지표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화살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안전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가 황금주 하나를 좀 발견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재료에서부터 이미 완벽하게 호재가 나온 상태이고요 화살표가 나온 이 자리부터 종목 장세를 펼칠 준비를 세력들이 끝마쳤다라고 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있겠고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 바닥을 전부 다 다져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게 이제 월봉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력들이 끌어올리겠다라는 이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검은색 20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5일선과 10일선 모두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정배열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료도 많이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는 앞으로 뭐만 나온다? 종목 장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근데 100%에 가까운 확률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전부 다 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투자로 일어서고 싶다고 간절함이 느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공유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면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마법이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어떤 종목인지 정보 제공을 제가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솔루션도 한번 받아보시고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방송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